확인 다시 이제 완전히 지금 뭐 목줄을 바꾼 건 아니에요 원줄도 저기 뭐야 바늘도 안 바꿨고 캐스팅 혹시 모르니까 블랙이 아예 안 물면 제가 채비를 아예 바꾸겠는데 블랙이 입지를 간간히 해주고 부엇바늘인데도 삼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늘 체인지를 안 했습니다 좀 근데 오래 둬야 돼 바로 채면 안되고 오래 뒀다가 더 두두두두 거릴때 채야지 주둥아리에 딱 걸려서 나오더라구요 너무 빨리 채면 뜯어먹기만 하고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또 멀리서부터 말리고 있어요 물이 많이 빠져서 더 멀리 보내야 된다는 그 결론이 나오거든요 자 입질입니다 현재 톡 걸었어 오케이 오케이 나와라 이 새끼야 걸렸다 너는 띄우고 이것도 폼이 블랙이에요 딱 채는게 저기 엉켰을때는 나갈 때 고기를 띄워 주니까 살짝 들어서 턱 위에만 딱 올려놔야 돼 그리고 돌아가지 않게 지그시 땡기고 있대 저기 코너에 딱 입에 걸려있네 오케이 떴어 어허이 이건 아까들거보다 사이즈가 훨씬 크네요 그래도 뭐 3.5호니까 튼튼합니다 어허이 또 빠진다 빠지면 안되고 돌 위에 올려놔야지 얘네들이 포기를 빨리 해요 그래야지 뭐랄까 좀 제가 이제 손으로 잡아서 올릴때 조금 편해요 원줄 잡고 여기도 따개비 있으니까 지그시 지그시 올려서 돌에 한번 기대놓고 다시 지그시 한바퀴 감아서 또 올리고 다시 감아서 지그시 감아서 올리고 그죠 생선확인